안개는 꿈에서 매우 강력하고 다층적인 상징성을 지닌 요소입니다. 꿈에서 안개는 종종 혼란, 불확실성, 그리고 자신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또한 안개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감정, 두려움, 또는 억압된 기억을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개 꿈의 상징적 의미, 문헌적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안개 꿈의 깊이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안개는 시야를 가리고 방향을 잃게 만드는 자연현상입니다. 이처럼 꿈 속의 안개는 종종 현재의 삶에서 겪고 있는 혼란이나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안개는 방향을 잃고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안개 꿈의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개가 짙게 낀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어떤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결정해야 할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관계, 또는 개인적인 목표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이나 중요한 관계에서의 갈등 등이 안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개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이나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개는 개인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나 기억을 숨기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트라우마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안개처럼 꿈속에서 나타나며, 이는 꿈꾸는 사람에게 그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안개는 또 다른 상징으로 전환기나 새로운 시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안개가 거치고 맑은 날씨가 나타나는 꿈은 문제나 혼란이 곧 해결될 것임을 암시하며, 새로운 기회나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안개는 개인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안개 꿈에 대한 해석은 심리학적 관점과 전통적인 꿈 해석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프로이트와 융의 이론을 중심으로 안개 꿈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이 억압된 욕망과 무의식 속 갈등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안개 꿈은 그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꿈꾸는 사람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억압된 욕망이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안개는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불만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억압된 감정이 안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과 의식의 상호작용으로 보았으며 안개 꿈은 무의식 속에서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개는 우리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아직 깨닫지 못한 진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안개 꿈은 우리가 내면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고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융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며 안개를 거치게 하는 과정이 곧 개인적인 성장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안개 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해석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꿈 속에서 안개가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꿈은 현실에서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자신의 목표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안개 속에서 중요한 물건이나 사람을 찾는 꿈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현재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잃어버린 감정이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안개가 거치고 시야가 맑아지는 꿈은 문제 해결이나 명확한 이해를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짙은 안개에 갇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꿈은 강한 불안감과 절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개인이 현재의 상황에서 전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큰 스트레스나 압박을 느끼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나는 꿈입니다. 살해 일 안개 속에서 길을 잃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자신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압박감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살해 이 안개가 걷히는 꿈 한 여성이 꿈에서 짙은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음을 나타내었고 실제로 그 후에 그녀는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살해 삼 안개 속에서 사람을 찾는 꿈 한 남성이 안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중요한 관계에서 소원해졌으며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관계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계기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안개 꿈은 우리의 심리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불확실성, 혼란 또는 억압된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개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꿈꾸는 사람의 현재 삶의 상황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안개 꿈은 종종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불안을 반영합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재평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안개는 억압된 감정이나 무의식 속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나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꿈 속에서 표현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꿈은 우리가 그 감정을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안개가 거치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전환의 시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긍정적인 변화와 기회를 상징하며 우리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개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우리의 심리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혼란, 불확실성, 억압된 감정 또는 새로운 시작과 전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원적 관점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안개 꿈은 우리의 내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을 안개를 보는 꿈 가을 안개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성가신 일이 자주 생기며 이득 없는 분주한 나날을 보낸다. 가족이나 친구 등이 안개에 휩싸이거나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꿈 가족이나 친구 등이 안개에 휩싸이거나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그 사람의 신상에 좋지 않은 몰칫거리나 어려움이 생길 징조다. 구름과 안개가 자신의 몸을 감싸는 꿈 구름과 안개가 자신의 몸을 감싸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약점이나 계획, 비밀 등을 남이 감싸주어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국부적으로 안개가 덮이는 꿈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거나 세상에 소문낼 일과 관계한다. 길 앞에 안개가 끼어 있는 꿈 길 앞에 안개가 끼어 있는 꿈을 꾸게 되면 하던 일을 중도에 그만두게 될 조짐이다. 깔려있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을 보는 꿈 제반 어려움이나 근심, 장애 등 머지않아 순조롭게 타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된다. 네온사인의 찬란한 불빛 아래의 안개꽃이 활짝 핀 꿈 집안이 번성하고 개인적으로 명예와 부귀가 따를 짐조 높은 산 중턱에 실안개가 감싸고 있는 꿈 높은 산 중턱에 실안개가 감싸고 있는 꿈은 시작과 끝은 좋을지라도 일의 중간 과정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암시한다. 인생의 중년이 어려울 수도 있다. 눈앞에 안개가 자욱해서 물체를 구분하기 힘든 꿈 눈앞에 안개가 자욱해서 물체를 구분하기 힘든 꿈을 꾸게 되면 외행성 질병, 근심, 재난 등 우한이 발생한다. 다리를 건너 안개가 자욱한 곳으로 들어간 꿈 다리는 어떤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다. 이 다리를 건너면 그간의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하게 된다. 가령 건강한 삶에서 병을 앓는 환자로 삶에서 죽음으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식의 상태로 변화되는 연결 과정이 다리에 관한 꿈이다. 특히 예즈몽에서는 다리가 전형적인 삶과 죽음의 경계의 상징이다. 다리를 건너 안개가 자욱한 곳으로 들어간 꿈은 죽음과 장애를 암시하는 흉몽이다. 다리를 건너간 곳이 이상한 꽃들로 뒤덮인 곳이라면 사후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물속에서 잉어나 용탬이 안개를 해치며 나타나는 꿈 감동적인 문예작품을 만들거나 법조계의 수장, 경찰총수로 명성을 떨릴 아들을 낳을 태몽 봄 안개를 보는 꿈 봄 안개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불안하며 진실하지 못한 자신의 태도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산중턱에 안개가 덮이는 꿈 어떤 사업의 성공 과정 등이 한동안 비밀의 장막 속에 있게 되거나 무엇이든 행당불명될 일이 생긴다. 산에 오르는 도중 갑자기 몰려오는 안개나 구름을 만나는 꿈 산에 오르는 도중 갑자기 몰려오는 안개나 구름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면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산월이에 안개가 도는 꿈 어떤 사업의 성공 과정 등이 한동안 비밀의 장막 속에 있게 되거나 무엇이든 행당불명될 일이 생긴다. 실안개가 산월이를 휘도는 꿈 실안개가 산월이를 휘도는 꿈은 일의 성사나 성공 과정 등이 얼마간 밝혀지지 않거나 정체를 알 수 없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꿈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꿈을 꾸게 되면 근심 걱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편안한 날들을 맞는다. 안개가 시야를 막는 꿈 형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안개에 대한 꿈은 사상적 쇠퇴, 여행성 장벽, 근심 재난, 비밀 등의 일을 체험하게 되는 꿈 안개가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꿈 안개가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꿈은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간에 소문이 나게 된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거나 구름이 몰려오는 꿈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거나 구름이 몰려오는 꿈을 꾸게 되면 이익을 올리지만 잘못하면 실패하기 쉽다. 안개가 자욱한 곳을 걷거나 안개로 둘러싸이는 꿈 안개가 자욱한 곳을 걷는 꿈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하고자 하는 일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함을 암시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인 사람에게 이런 꿈이 나타나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잠시 계획을 보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등이 안개에 휩싸이거나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꿈이었다면 그 사람의 신상에 복잡한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할 징조이다. 안개가 자욱한 다리를 건너는 꿈 죽음을 암시 안개가 자욱해서 막막하게 서 있는 꿈 안개가 자욱해서 막막하게 서 있는 꿈은 현재 자신의 심리나 일의 상태를 암시한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매우 곤란한 지경에 있다. 몸에 중병이 있을 때 모르니 건강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안개가 잔뜩 끼어서 앞을 분간할 수 없었던 꿈 어느 날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재난을 당해 걱정거리가 생기게 될 암시이니 특히 운전사고 조심하시고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구름이 낮게 떠 있어 눈앞이 보이지 않는 꿈 눈뜬 장님처럼 하는 일마다 막히고 어려움을 겪게 된 안개를 바라보는 꿈 안개를 바라보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막막한 세월을 보낸다. 안개에 관한 꿈 가족 간의 가족 간의 대화를 갖는 기회가 줄었을 것을 나타낸다. 안개는 숨은 마음을 뜻하고 가족 간의 오해가 생긴다는 것을 나타낸다. 안개 속을 걸어가거나 안개가 자신을 뒤덮는 꿈 안개 속을 걸어가거나 안개가 자신을 뒤덮는 꿈을 꾸게 되면 새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신중을 기하라는 암시다. 잠시 사업 계획을 보려하는 것이 좋다. 여자나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음악 소리나 구름 안개가 날리는 것을 보는 꿈 귀한 인연을 만나거나 남녀 교재나 이성 간의 애정관계에 따른 깊은 일이 생기게 될 길몽이다. 용이 안개 속에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꿈 태몽의 경우 소유자에게는 한동안 은두생활 또는 비밀을 간직하거나 모자 이별의 운세 등이 있게 된다. 음식 그릇 안에 안개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깊은 경사로 인해 잔치 준비를 하게 되거나 먹을 것이 들어온다. 음식물이 담겨있는 그릇 속에 안개꽃이 피어있는 꿈 깊은 일로 잔치 준비를 하게 되거나 먹을 것이 들어올 진처 잉어용 뱀 등이 안개를 휘감고 나타나는 꿈 잉어용 뱀 등이 안개를 휘감고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면 큰 인물이나 위대한 작품이 세상에 알려지고 만인에게 감동을 줄 일이 생긴다. 자욱한 안개가 침울하게 깔려서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꿈 직장, 사후 건강관계의 애로나 장애를 치르게 되고 우한이나 피해가 발생되어 온경에 처하는 등 근심과 손실에 부딪히게 된다. 자욱한 안개 속에 구름이 깔려 사방이 어두워져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꿈 자욱한 안개 속에 구름이 깔려 사방이 어두워져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꿈은 빨리 기회를 잡으면 이익이 있는 한편 병이나 실패가 따를 수 있다. 진지나 궁성 위에 푸른빛 사방이나 구름 안개가 감돌고 있는 꿈 장차 성공과 안정을 누리게 될 여건과 기반이 조성되고 가업이, 융성하고 경사와 복록이 풍부해지는 영화를 얻게 된다. 한시적으로 안개가 덮이는 꿈 한시적으로 안개가 덮이는 꿈을 꾸게 되면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 세상이 시끄럽고 소문이 무성해진다. 호랑이가 안개에 쌓여 눈을 번뜩이는 꿈 인기인이 되거나 사업가가 될 아들을 낳는다.